유니 아틀리에입니다. 오늘은 체인 스티치로 원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점에서 바늘이 나오고 다시 시작점으로 바늘이 들어갑니다. 저도 가끔 들어갈 때 매듭에 바늘이 걸릴 때도 있어요. 자, 다시 한 땀 앞으로 나가서 루프 안으로, 실고리 안으로 바늘을 넣습니다.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지면 다시 제자리에 바늘을 넣고 다시 한 땀 앞으로 해서 실고리 안으로 바늘을 뺍니다. 다시 체인 고리 안에 바늘을 넣고 한 땀 앞으로 가고 네, 이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. 체인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체인 스티치죠. 체인을 연상하면서 하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스티치입니다. 프랑스 자수에서는 아주 많이 쓰이는 자수 기법입니다. 자, 이제 한 땀 남겨놨죠. 바늘 길을 이용해서 앞에 시작점에 있는 첫 번째 체인 밑으로 이렇게 바늘 길을 이용해서 넣으시면 밑으로 들어가요. 바늘로 들어가게 되면 원단이나 실을 상하게 하니까 반드시 바늘 길을 해서 통과한 뒤 마지막 체인 안으로 바늘을 꽂아서 완성합니다. 네, 감쪽같이 체인 스티치가 완성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